Free What, cms ges 그가 엄마 때문이죠 왜 그리 시무룩한거유...? 즐거운일이 얼마나 많은데 농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흐잞 상황이 아주 끔찍할땐 우는것보다 웃는게 더 낫더라 나는큼 많은걸 이르면 아주머니도 뭔가 있나보네 나만큼 많은 걸 잃으면 이래 레아는 영혼조차 파괴됐다고? 앞으로 만날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 뭐야 민나마 전투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흘려면 아! 여기! 찾아라! 아주머니와의 대화도 좀 깨알같네요 찾아요? 자 다음 동아리는 어디서 찾아야되지? 추도비 드디어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기쁘그려 여긴가? 자기 몸은 안 챙기고 세상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거지 안그러우? 검은영호성에 들어간 영혼은 악마는 영혼 아니에요? 레아의 영혼은 없지않나? 일곱 명이 악마 디아블로 디아블로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거잖아 아 특현! 이렇다니 메탈림이 아니고 노예요 메탈림이 아니고 노예요 큰 놈 왔다! 얀포우 여러분 똑같은 탭에 있는거 스킬을 또 따로 쓸 수 있죠? 그것 좀 지금 하자 날아올라서 콩 하고 찍는 거를 좀 쓰고 싶은데 설정하세요 설정 게임 플레이 ESC 설정에서 어디? 자유배치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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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철과 빵펜을 이 철과 빵펜을 지금 별로 쓰고 싶지 않거든요 군맞이 추 규탄 조롱 율법은 하라밖에 못쓰고 율법은 하라밖에 못쓰고 폭격 하늘의 분노 천벌의감 그래 천벌의감 정도면 괜찮겠지 마을 갔다오세요 왜 버리고 있어요 마을 타임 템 버리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마을 타임 난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아까워 알아요 다 돈인데 말이야 아키라이트 아트심 아키라이트가 뭐에요? 설명을 해주면 제가 쓰던거 할게요 일단 율법은 하나 써야되는거 같고 아키라이트의 용사 아 변신하는거? 변신하는거 별로 멋 없던데 멋이 별로 없어 멋있어야됩니다 멋있어야됩니다 여러분 반공이잖아 변신하는거 별로 힛 안나요 막 말로 이렇게 막 짓밟고 다니는게 멋있지 하늘에서 슉 팡 이런게 멋있지 다짐 자차로맞게 모르뽑고라 괜찮아요 여러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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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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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의 심토 안뜰 아! 정보 딱 여기네요 참 걔네 위로 살았네 여기도 바닥이 시체보니까 하나 정도 더 있겠네 오케이 와 저기서 얼굴 나오는 거 뭐냐 잤어 아 꽂있구나 됐어 아 꽂있구나 됐어 아 꽂있구나 됐어 엑소 아 꽂있구나 진노가 더 필요해 마무리 야 여기도 돌려서 썼네 돌려막기 했네 똑같이 생긴 놈들이 세 마디라니 색깔만 다는거 오케이 터치했다 도라가야 돼 집 화를 줬어? 아 돌이 깨구나 와 이거 데미지 쩐다 아 고민이 되고는구만 뭐 안 팀 차이가 너무 심해 아니야 없어도 될 것 같아 딜만 세면 장땡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거 끼는게 좋을까? 는 이미 갈아버렸네 됐어 파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티엘이 영혼석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하고 있는거죠 도대체 저부 원정지에서 영혼들의 힘을 모아던 영혼석을 변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소 뭘 더 알아야 하는거요 말티엘을 막으려면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그의 계획을 간파해야죠 야 뭐하냐? 난리난다 빨리 우르자엘 서부 원정지의 영혼들을 모조리 가져가려고 처지른 짓입니다 우르자엘 멱다러 가야겠네요 우르자엘 이젠 죽을 때가 되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는건 그놈이 서부 원정지 마루 어딘가에 탑에 있다는 것뿐 아 그리고 당신한테 꽤 무례하게 굴거라는거 놈을 잡으러 가기 전에 나한테 글루시오 난 당신 물건에 마법을 걸어줄 수 있다고 오 그래? 마법을 걸어줄 수 있대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간다 이 검은 아 아주머니한테 마법 좀 걸어달라 하자 어디계시죠? 에밀리 미디엄 얜가? 마법부여 이거 하려면 점술가가 2레벨이 되야됩니다 점술가가 2레벨이 되야됩니다 아 이런거 필요없는거를 바꿀 수 있구나 지능 필요없잖아 현명하게 하세요 현명하게 하세요 지능 바꿔서 힘으로 바꿔야지 오 많이 세졌겠다 괜찮았죠? 또 바꿀겁니다 방패 힘 230 활력 힘, 활력 힘, 활력 다른 필요없어보이는 지능 이런거 다 바꿔버리자 이러면 아까 그거 안써도 되겠다 자 이동합시다 저희 무브 무브 여기는 책같은거 없나? 화염의 신화 처치 이번에는 화염 이거 불지런애들이구만 이거 불지런애들이구만 불지런애들이구만 처음으로 몹이다 사악한 사냥 한놈 변신하는걸 써보도록 할까 그러면? 뭐를 빼야지 막혔어 어? 야하하하 간종이야 자꾸 이상한거 들려다 소리 말팀 기다리해 기다리해 오케이 두마리 째 얘를 못버치기네 찐노가 더 필요해 다음 놈 찾읍시다 다음 놈 찾읍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아! 뭐야! 이야 일반 몬스터 주제에 저럿을 하네 물어 뜯네요 막 자 바로 한 놈! 진노가 뭐잖아 여기 뭐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린 소녀를 도와 소확자를 쳐 저기요! 아저씨 싸움 잘하죠? 제 친구가 전당 안에 있거든요? 친구를 미래가 기대되네요 전당 안에 열려야 되는데? 아 열리는구나 저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내 컬 돌려줄거야? 아니 먼저 가세요 저희는 좀 이따 갈게요 그리고 계속 싸울게요 신나는 깁자 보당졌네요 어디야 어디서 얘기하는거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얘기하는거야? 어디야? 와 몸나온다 아! 유지사 깨서 살렸다 오 나았어 나갈 여기도 보이네요 전당 전당 본간에 들어가기 네 위턴경? 와 동지바 남자 떡대가 저 이제 라키스의 혈통이 다시 한번 서부원정제 왕좌에 앉을 것이요 그게 당신입니까? 네 조모께서 코렐란 태아의 따님이셨소 하지만 태아는 조모께서 왕비가 아닌 장부의 소생이란 이유로 거두지 않으셨지 동민들이 나를 받든다면 서부원정지는 자유와 평등의 터전이 될 것이오 게으른 보장은 사라질테고 물론 출혈은 좀 있을꺼야 권보기를 보여서 권력을... 서부원정지 사람들이 거래서... 이거 혼란의 틈 타가지고 지금 왕 죽인거 아닙니까? 예? 왕자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죽협이네 탈취자 와... 대박이다 앤서 들드하다 패턴도 들드하네요 152 beste 마무리 칼 펠 젠 어떡하냐 얘에 죽어서? 왕의 짓 3대 왕인데 이걸 죽여놓네 배반자라도 착한애네 찾았다 우두머리 우르자일 기다려봐 스킬좀 바꾸자 얘네 한명이니까 정리해서 오케이코 아래 기다려봐 갑시다 첫번째 중간 보스 같은 애죠 뭐야 어휴 희활하게 되있네 여기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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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께서 이미 영훈석을 손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겼구나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아휴 와 좀 순해보였는데 팔에서 종자가 영원님군 음료 naj 와 데미지 쩔어 야 이거 어깨에 맨들면 이렇구나 대비 쩌네 버지고? 두번째 피턴인가 봐 무기도 바뀌었네요 피해주고 어어 돌아라 돌아라 야 얘 패턴 재밌네 자 여기 변신 죽는 것 봐 으으 또 튀어나왔네 마이티엘의 영혼 뭐가 쟤를 저렇게 마탱이가 가버리고 만들었지? 뭘까? 어 길이 없어졌어 생존자 피신처로 돌아가기 야 괜찮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이거를 이렇게 홈 있나? 다음 단계 보석할 수 있는데 아 떼기 귀찮다 일단 일단 이렇게 가자 대비 충분하듯 사니까 우르사엘은 죽었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니 이제 토리언 장군의 부하들 수학자들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겁니다 그대가 서부 원정지를 구했습니다 친구야 하지만 마이티엘이 영혼석을 왜 원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해다가 그는 시시각각 강해지고 있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가 내려온 묘한 여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던데 되도록 빨리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했어 묘한 여인 흐아 흐아 젊은 양반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이네요 이 미리암이란 사람 말티엘을 찾을 방법을 알았는데 나쁜 소식이 있다고 어? 아들이야? 아 여기 있었구나 나쁜 나쁜 계집애 저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당신이 말티엘이 행방을 알아내기 전에 아드리아를 죽여버리지 않도록 누군가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아하하하 죽일까봐? 어쨌든 아드리아는 레아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우르자엘과 수학자들은 죽었다 이제 서부 원정지 사람들은 도시를 재건하고 삶을 일으킬 수 있다 로라 수바나는 아드리아와 대적하기 위해 핏빛 수렁으로 떠난다 그녀는 말티엘을 찾을 방법을 알고 그 뿐 아니라 내게 갚을 피의 빚이 있다 열렷드려야돼 빚을 받으리라 사막에서 나는 벌써 안나와가지고 원래 할때 저희는 검은영혼석을 근처에 네팔렛으로 죽을 수 있어 의아했는데 여기서 나오네 보도하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말티엘을 찾고 말았습니다 뭐야 밟으면 안되는가? 이게 뭐야 데미지가 들어오는 건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 아프구나 여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 뭐야 누가 봐도 저거 의심되는데 변신 오케이 야 이쯤되면 누가 몬스터인지 이건 도시의 입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핏빛 수렁에 흩어진 인도석들이 진짜 입구를 찾게 해줄 겁니다 인도석은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당신 같은 네팔람에게는 참된 길을 보여줄 겁니다 인도석 새 이야기가 떴네요 수영 덩치는 사납고 거대한 괴물로 성질이 매우 급하다 아 이번엔 못 빠져나갈 것이다 꼭 지금부터 알았는 다음에 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흠 왠지 안심 죽일 가치가 있는 놈 여기여 냄드에 나왔습니다 냄드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네어몽 위험해 이곳에서 보다는 점이 넘어갈 것이다 매우 이곳에 ут 경험 사과 2 용기 2 공격 2 2 2 2 2 2 2 2 3 2 2 저게 바로 악마예요. 아기들. 하지만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같다. 진노가 더 필요해. 불타는 모습도 없었다. 이웃에 불투리 그 여자를 집선으로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소리 어떻게 하나요? 음성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음성?